받아먹기만 하고 어? 바람분다 바람분다 하아아아 가라! 레드헤터 와아아아 아 징그러워 아 뭐야 또 무룩하고 늘어났네 으아! 하하하하하하하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작 코옵 협동 모드를 지원하는 퍼즐게임 호그스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이 캣독이라는 애니메이션 알고 계신가요? 양쪽 엉덩이에 강아지 얼굴과 고양이 얼굴이 있는 약간 괴생명체? 하하하 그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양쪽에 둘 다 개머리에요 개머리가 달린 귀여운 생명체가 퍼즐을 해나가는건데 이제 각 머리가 지성이 따로 있습니다 한쪽은 플레임 한쪽은 매드헤터 이렇게 플레이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매드헤터도 같이 플레이를 할건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응 됐어 아 초대해줘 들어가는 중 하하하하하 정신없네 자 빨간색 목걸이가 저고 파란색 목걸이가 매드헤터입니다 파란색 목걸이가 응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오네 이게 약간 좀 힐링게임이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해보자고 오케이 응 협동게임인데 힐링일 수 있나? 흐흫 맞아 협동게임이면은 막 치고받고 원래 싸우는게 보통이잖아요 쓰읍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바이패드 정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어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야 바이패드도 막 엄청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잖아 응 무당벌레 뭐야 감싸기 감싸기 이야 감싸기 반응이 없네 들어가자 1스테이지 고고 어 근데 브금이 되게 침착해 가지고 약간 나도 텐션이 다운되는 느낌이야 빨리 억지로 올려봐 좀 늘어져 이대로 떨어져 죽는거 아뇨? 오케이 뭐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작하네 떨어져 왜 떨어져 궁금했거든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가자 귀엽다 느낌이 이상해 뭔가 스무스하네 되게 물 떨어져 아니 그리고 이 무당벌레 왜 아까부터 계속 우리 주변에 설치고 있는거야 신경쓰이게 내가 길 가르쳐주나? 어 뭐야 물면 돼 아 됐다 그만 물고 와 눌렀잖아 어떻게 났던지 몰랐어 오 이건 뭐지 물었다 어떻게 하라고 오 뭐야 왜이렇게 늘어 원래 늘어나? 아니 늘어날 수 있어 트리거를 누르면 늘어나 몸이 일로와봐 여기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거든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아아 여기 히든이 있어 아아 아아 여기로 다시 가면 되잖아 여기로 거기 올라가죠? 어 똑똑한 녀석 랄랄랄랄랄 먹었다 예에에에에에에에 배뼉따기 히든 뼉따고 몸 늘리는거 어떻게 하는거지? 으악 돌아갈때 그 탄성이 있네 응 물고 위로 올라가 으아아아 여기다 꽂으면 되겠지? 오케이 입이 열리네요 들어가 뭔가 변기 파이프 타는 느낌이야 기분이 좋지 않아 그분이었던 막 바람 부러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 저기 개뼈 따고 있어 어 어 굿 근데 이거 모아서 뭐해? 기분이 좋아지는건가? 그냥 뭐 그냥 플렉 플렉 자는 요소 아닌가? 바람 왜 있는거지? 나..나비 쫓아보자 오오오 오 막 기울어지네 또 쫓아 또 쫓아 뭔가 징그러운거 같기도 하고 어? 뭐야 사라졌네 아무 의미 없나봐 위에 막 과일같은게 있는데? 아 징그러 몸이 왜 막 늘어나 이거 뭐야 뽀뽀리 끌고 와야되나? 어? 아아 어떻게 알았어? 그래야될거 같아서? 당겨 좋아요 공급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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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뭐야? 입이 열렸어요 어디서 델고가 ㅋㅋ 어이 좀 많이 늘어난다 징그럽다 이게 약간 징그러움과 귀여움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어 원래 징그러운 거랑 귀여운 건 땅끝 차이지 맞아 쟤 귀엽다 매달려있는 애 그러게 자 반대편 물어 아 오케이 그럼 전문이지 아니 어디까지 늘어나 오케이 됐다 잘 해봐 됐다 됐어 핫 쉽지 이런거지 이러도 되나 야 저기 뼈 따고 있어 귀 JR 만 census 아 이제 늘릴 수 있는 걸 본격적으로 가르쳐주네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자 가서 몸을 늘려서 물어 물어보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chnitt 들어가 아 건지 가자 5행 들어가 왠지 파이프 속으로 뭔가 애들 길다래서 변기 파이프 라니까 똥 같애 면 같지 않나 이게 있으면 물으라는 거겠지 늘려서 역시 이해도가 빠르구만 저때 내가 넣어가지고 탄성으로 멀리 날아갈 수도 있으려나 그럴 수도 있겠다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고급 스킬로 오! 불 들어온다 되게 뒤에 벽화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 그런가? 그런 것 따위 중요하지 않고 야야야 저기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얘는 너무 드르륵 움직여 오! 다 모았어 늘리지마 징그러워 아니 뭔가 한 챕터의 마무리가 이 종을 내리는 건가 보다 아 아까는 과일이었는데 아 이게 종이었구나 아 나 도토리인 줄 알았어 그러네 나도 아닌가? 아까는 도토리였는데 지금은 종이라던지 그.. 그런건가? 모르겠네 에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뭐 하냐 뭐해 내가 왼쪽 왜 둘 다 같은 거 보러 끝 아까는 과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침실 같은 느낌의 아하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럼 아깐 도토리가 맞았던 거지? 그럴 것 같은데 서로 비슷하게 생겼네 쟤네를 다 올려서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러게 우와 커다란 공이야 되게 크다 물을 수도 없어 이거 몸을 늘려서 끌고 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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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lub 겁니까 징그럽냐 흔들다 막 땀나 땀나 닿았어 체궈되어 저 위에 있는 벌레색 빨리 와 가고 있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였어? 어우 됐다 저 벌레식 편하게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끌어주는 거 받아먹기만 하고 바람분다 바람이 꽤 세네 가라! 아 징그러워 아 뭐야 부르륵하고 늘어났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부르륵이래 표현이 개더러움 아니 진짜 그런 느낌이잖아 부르륵하고 늘어났네 됐다 가자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악설구만 뭔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네 아 확실히 아까는 도토리가 맞았네 맞냐 맞냐 이번에는 해변 같은 느낌 불가사리 테마별로 저런거 왜 공을 잡고 그래 공 던질 수 있다 굿 잘가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도대체 뭘까? 그니까 뭔가 분위기는 뭔가 고대 유적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천공의 섬 라퓨타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일지도 보잉 오 오 우리가 띄워놨던 섬들이 여기로 오네 그렇네요 아 저 저거네 저 가운데 버튼 시작할 때 있었던 버튼이 아아아아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고 이제 제대로 된 스테이지를 시작하기 위해서 뭐야 이거 꼴이 너무 울고 싶게 생각나 빨리 와 오 뭐야 물어야 되나봐 물어야 되나봐 오오 오 오 그건가보다 코스튬? 코스튬 음 아 우리가 모은 뼈다귀로 옷 살 수 있네 오 오 오 오 와 귀여워 근데 강아지가 고양이 귀를 꼈는데 이것도 해보자 우리 지금 네 개 있으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열지 말아봐 아 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살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살펴봐 무당벌레 이 띄꺼운 무당벌레 여기 있던 무당벌레 모자 아 그리고 캡슐도 그 스테이지를 진행해야 이게 해야 더 늘릴 수 있나보네 응 어? 꽃이야 응 저기 안쪽도 들어가볼까? 거울 같은데 아 아 거울이구나 대박 이게 제일 무난하다 나 모자 써야지 음 오케이 예 탐험가 모자야 난 고양이 유지할게 그럼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 잠깐만 여기 약간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공이야 어 그러네 둘 곳이 전이 없군 가자 들고 가볼까 이거? 어? 좋은 생각이야 어 사라지네 나오니까 사라졌어 팔 자 이제 어디로 갈까 어 그러게 뭐 여기부터 가자 과일 3개 과일 3개 뭐야 소리 더러워 이렇게 또 새로운 파이프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지금 오오오오오오오오 과일 컨셉의 맵이에요 맛있겠다 과일 좀 먹어야 되는데 진짜 진짜 자취생 같았어 방금 말하는게 뭐야 어 나 낑겼어 징그러워 왜 이래 시작부터 버그야 아니 뭐야 떨어지잖아 재킬력 제대로 매트라고 쓰레기 게임 왜 쓰레기 게임 나오는거야 문을 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여네 어 뭐야 이거 점프킨 패치 이게 뭐지 뭐지 이게 들어가보자 맞다 응 다른 맵인거야 뭐야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다시 다시 아 아니다 저기 저기 뒤쪽에 점프돼 있다 이리 와봐 응. 어떻게 올라가? 으아앜! 아앜. 아이고 못 올라가네. 저 요거 여기서 얘네 밟고 가면 되지 않나? 오오. 여기서 뒤쪽으로. 오오오오. 아이 똑똑해 매드. 어디야! 원근법 씨. 아니 원근법 이상, 원근법 이상이. 오 도전 과제 달성했다. 뭐야 쓰다듬어준다. 쟤가 쓰다듬어. 워엥. 워엥. 지금이야! 으아앜! 덜쳤어 나이스. 위험했다 위험했다. 이제 여기를 이용해서. 호우우우우. 네. 이건 뭐지? 돌려야. 아아. 물이 나오면 작물이 자라가지고 밟고 지나갈 수 있네요. 이지 이지. 이거 지금 살짝 갓 보니까 힐링 게임 오오! 배경을 볼 수 있어. 힐링 게임이 살짝 지금 좀 무섭거든요 힐링이 아닌 것 같아서 감이 조금씩 조금씩 오오오 대박 네모난 수박인가 옆동 게임이면 힐링일 수 없다니까 저기 밑에 뭐 있다 여기도 뭐 있는 거야 굴려 물 오오 수박 잘하고 이건 왜 있을까 모르겠네 점프 아 이거 밀 수 있다 아 빨리 곧 지나가야 되나 보네 얘한테도 인사 해줘야지 뭐하는 거야 안녕 안녕 쉽네 그러게 쟤한테 가려면은 과일 열매가 필요해 위쪽에 있는 거 그렇네 유감 그걸 왜 물어 반대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들고 와봐 수박 아 그런 건가 왜 나도 és 없습니다 막아 자 가자 그럼 저거는 저 도토리 같은거는 소화되고 우린 소화 안되는거에요 그러게 반대쪽에 머리가 또 있어 우리랑 똑같은 구조의 생명체인거에요 뭐야 옥수수 도깨비 하하하하하 저 뒤에 막 깔짝대고 있는 애 있는데 그러게 오 여기 숨겨져있는 길이 있어요 어? 아아 얘 아까 그건데? 뭐고? 이분어디꺼? 우리 이 스테이지로 넘어오기 전에 이 친구의 아아아아아아아아 실루엣이 있었어 얘를 찾아야되는 애인가봐 나 보니까 저 물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키워야되는데 아아 내가 입으로 토하네 아니 이거 맞아? 이상한데 기괴한데 좀 우악 저기 더 위에 있다 반대쪽이 호수가 있다 이거 오 뭔가 물어라 뭔가 징그러운데?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다 아니 뭔가 힐링 힐링 하지 않은데? 하하하하 징그러운데? 알고보니 공포게임이였다던가 이것도 밑에 물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 내가, 내가 물게. 으아아아아아악 나 X였으니까 됐어. 날아서 물어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 장작들 난리에 나서 막 징그러워, 더러워 이러고 있는데. 더러울 것까지야. 상처 받아요, 주인공. 맞아, 이 귀여운 강아지들한테. 이 짖는 모습을 봐 얼마나 귀여워. 좀 늘어날 때만 징그럽지. 징그러워져라. 어, 됐다. 근데 이거 뭐하는 거야? 오, 또 버그나, 또 버그나. 으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시술 타는 건가봐. 와, 정말 재밌다. 뭔가, 물을 뿌려야 되는데. 가운데 장물에. 여기 물 나오네. 뒤로 가볼까? 응. 아무것도 없네? 뭐지? 아무것도 없네. 물 안 나오는데? 누가 물을 틀어줄 애가 있어야 되나? 물을 어떻게 틀지? 자자 보면 다 나온다. 얘 있네. 돌리라. 많이 안 돌려도 되네? 한.. 한.. 반 바퀴도 안 돌리고 물이 나. 수압이 좋은가 봬. 가자. 어? 야야야 이거이거이거이거. 꼽아. 어, 뭐야? 뭐야? 작물이 아니라 벌레인데? 뭐야? 땅강아지야? 뭐였지? 입. 쓰다듬어줬네. 우와! 어? 나도 쓰다듬어줄래. 이게 강아지의 마음인가? 자 이제 물을? 어? 여기 또 있다. 벌레. 벌레? 어? 그러네. 계속 옮겨가네. 꼬바! 우리가 귀찮게 하는거 아닐까? 쟤 뭐하는 애지? 어? 어디로 갔다. 어? 이번에야말로 저 뒤쪽에 그 친구가 있지 않을까? 어? 그런거 같긴. 어? 그러네. 이 공간이 괜히 있는게 아니었어. 정체가 뭐야? 아 아아아아아아 꼬다고벌레였네. 고마워. 우리가 계속 귀찮게 했는데 왜 좋아하지? 그니까. 왜, 왜주는거지? 계속 머리끄댕이 잡고 물었는데. 토해, 빨리 가서! 뭐 대충 뿌리면 되겠지 됐어 내려가자 다 뿌려야 되는거 아니야? 그런거? 반동으로 돌아와 아 중앙장모를 뿌려야 되네 그래 저게 필요해 가자 가자 빨리 너도 힘줘 왜 늘려 또 심지어 뭔가 전체적으로 늘어지는 게임이다 가자 이걸 줘야 애가 삼켜 이렇게 너무 이상해 머리로 들어가서 머리로 나와 오 오 딱 놔 안돼 밀어 됐어 저기도 저게 있는데 뭐? 물개 있다고 뭐든지 다 물려고 하지마 진짜 개같아 우린 개니까 오 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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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물 물 물 밥 자 이걸 물어야 될 때가 왔어 아니 멍청아 네가 물어 어쨌든 네 으악 됐어 안 놔 나와 아 Partners 대만인다라나? 우와 아보카도야 귀여워 짖기만 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게 이거밖에 없어서 물? 물? 어? 그래 아 오케이 알았어 어? 뭐야 얘가 호스를 들고 있네? 뭔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나봐 얜 누구야? 크링글스 할아버지가 크링글스 할아버지 이거 물 수 있나? 당겨 아래에서 물이 나오게끔 해야될거 우리가 호스 역할을 해야되는거 잠깐만 오른쪽 좀만 보자 음 아무것도 없어 이 수박 당길 수 있나? 안 당겨져요 위로? 위로 먼저 조금 더 가볼까 아 나 떨어져 나 떨어져 나 떨어져 오케이 저기 어떻게 퍼즐을 풀어서 그걸 얻어야 되나봐 와 저 자식 열매 안갖고 오면 왜 아니 쓰레기놈이네 저거 물어 옳지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일단 올리긴 했는데 어 어떻게 하는거지 형 또 물어봐 그럼 transferred 어 아이씨 입을 놓으면 어떡해 나, 나에게 한 말이에요? 아 이러면 넘어 놀 수 있겠다 아 그렇구만 네 집은 못 들어가요 장식이더라구요 둘 다 덥석 무는 소리 봐 오 자란다 자란다 많이 자랐네 저 위에는 점프 열매가 있고 다시 가야겠다 어 그냥 당겨 최선을 다해서 오 오 딱 됐다 오케이 맞네 물 잠겼네 방금 일단 내려와 일단 내려와 어 아닌가 물이 필요한가 쟤 쟤 호스 연결을 해 주고 해 줘 보고 싶은데 오 고 오 고 오 Eso corr기 잘하고 있어 어 그렇지 와라치 와라치 와 다 모았다 다 모았다 4개 고고 나오자마자 저 이솝 못생긴 애 있는데 저기 투싱 방금 못생긴 애 있었어 못생긴 애? 얘 말고 어? 이젠 그쪽으로 우리가 다isi하고 온건가? 응응 응 맞아 대우라 걸리네 그러게? 스테이지가 생각보다 엄청 많네 뭔가 서브스테이지 같은 느낌인거같은데 분량이 껏대네 나 오른쪽 볼래 아 여기가 마을ört Rex 뭐야 문이 열렸어 형 여기가 마을같은데? 아 그런건가? 과일마을 안에서 스테이지 여러개 들어가는 느낌인데? 오 딸기 딸기 하나 사볼까? 어 블루베리네 너는 다음에 봐요 주인장 형은 모자 안 바꿔? 나도 딸기로 할걸 그랬네? 아보카도가 졸귀 여기로 돌아가보자 와 존못 얘야 내가 말하면 못생기네 못생겼으면 지져야지 저거 안가보자 여기가 방금 우리가 나온데지? 아니아니아니 어? 아니네? 2라고 써있는거 보니까 서브 챕터가 아니라 이거 다 해야되나 본데? 여기가 마을같은 개념이 많나? 어 마을이고 여기가 이제 던전 서로 지금 짜증났네 농작물 잘 안되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할까 포사물가요 포사물가요 라니 에? 이거 다 뽑아야 되나? 다 뽑아. 다 뽑아. 이리도 떼는 걸까? 뭐 수확하면 좋은 거겠지? 너도 뽑아줄게. 다 뽑았어. 다 뽑았어. 무슨 의미야? 이걸 쟤한테 갖다 줘볼까? 아, 예, 예. 자. 어? 이 바구니에 담는 건가? 어? 수박이 더 이상 안 무너져? 야, 이거 맞나봐. 그러네, 그러네. 이거 백방 퀘스트하면 하나씩 두니까. 뭐야, 백방에 빠졌어. 이거 백방 퀘스트하면 이제 뼈다귀 하나 준다고. 음.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황금뼈다귀! 바용. 서로 수확한 작물을 나눠주고 화해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 봤고요. 그냥 멍청이들 같긴함. 말이 너무 심하잖아. 뭐해, 멍청아. 멍청인다. 늘리지 말라고, 징그러워. 뭔 소리야, 이거. 어? 나와. 어? 어? 뭐지? 자, 먹어. 오! 아, 줄여주네. 됐다, 이제 통과할 수 있어.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 나오는 거 있는 거 보니까. 물 마셔. 물 마셔. 엉? 야, 쟤 저거 쳐 먹으러 간다. 야야야야야야야야, 길 뚫었으니까 됐어 그만 먹어. 어디 있어? 카메라 안 보여. 일로 와 너. 갖다 버리자. 갖다 버려? 난 던지자, 던지자. 어, 어, 어. 던져, 던져. 아니, 강하다 이 녀석. 바바이 오케이. 사라졌고. 오케 오오~~ 이런거로구만 잠시만 거기 가지 말아봐 오른쪽이 궁금해 나 지금 여기도 장물을 키울 순 있겠다 응? 뭐야 뭐지? 얘도 일단 키워놓자 오케이 자 얘도, 얘도 키워놓자 뼈 따고 있는데로 점프하는거 아니냐고? 뼈 따고가 어딨는데요? 아! 오케이 아! 원근법 이 개새끼 오케이 다 섞여나 모아야되네 우와! 한 번에 올라가기! 나이스! 무슨 쇼컷 어? 여기도 장물 담아줘야되나보다 바구니가 있어? 많이 담아야겠는데 이건? 아! 이 아니 나 바구니를 못찾고 바구니 어딨어 이러고 했는데 이거였구나 어? 다 담았다 뭐야 4개만 담았도 되네 내가 소박해 나오나? 와우 와우 이뻐요 뼈덕이 얻어서 하는 게 모자 사는 거인 게 이상해 야 왜 농작물 서리에 가? 아니 뭐 이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나 붉은 브로콜리 딸기맛 브로콜리인가 맛있겠다 쟤네 계속 여기서 먹고 자라고 먹고 자라고 이러고 있는데 치워야겠는데 버리지 얘들아 잘가 어? 이리 와 있어 이리 와 있어 어? 다시 태어나 어? 뭐야 다시 태어나? 열어봐 일단 어 요거 음 울타리가 있을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저거부터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위에 물 나오는 거 잠그면 잠궈야 되나? 어? 반대 반대 아아 이렇게 해도 잠기는구나 어 아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걸 잠궈서 뒤쪽에 있는 걸 먹으러 가게 해야되는 거 같은데 그럼 이제 열렸으니까 다시 다시 틀어? 일단 뒤로 가보자 넌 왜 따라와? 하하하 쟤 뭐야 우리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버려 으아아아아아 여기 쇼컷을 만들고 음 흠 아아 쟤네 저기서 먹게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면 되네 алось Jenn Спасибо 같다 얼른 가자 아우 징그러 으후... 근데 우리 뼈다귀 다 모았어? 우리 뼈다귀 이번 맵 다 모았어? 다음 스테이지 있을 것 같은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얘 가까이 다가가 입렬잖아 벽에서 열매 놔두고 그냥 가보자 토할려나? 뭐지? 멍청이 구현 그냥 저걸 들고 왔느냐가 문제인건가? 그..그런가봐 뭐야 굳이 들고 안들어가도 되네 이렇게 허술하다니 게임이 어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저 괴물들이 뛰쳐나간다 오 인공지능 되게 좋다 찾았다 응 짜잔 어 네모 난 수박 수박까지 먹을라 그래 쟤네 어 이거 길 열어야 되나? 수박을 먹여야 되나봐 쟤네한테 먹으러 간다 먹으러 간다 먹는다 아아 그래야 길이 열리네 아이고 우리 밑으로 내려와버렸다 여긴 애들은 못 온대 저 과일 처먹는 애들 어 어 야 뭐야? 왜 주는데? 저기에 넣어야 되나보네 요리하려고 나 이거 물고 갈게 이거 들어 하나씩 물자 하나씩 물자 짜자자자자자 황금맛 와 우리까지 들어가면 어떡해 레이텔 뭐야? 야 잣됐다 아 또 낑겼어 나 혼자라도 탈출하겠어 나 혼자라도 탈출하겠어 살려줘 리스폰 됐다 아 다 넣어진 상태네 오 황금라이 오 황금라이 오 맨지 어 황금 파 파슬리 또 빠진다 또 빠진다 또 빠진다 오케이 더 있어야 되나봐 마지막 하나 더 있다 황금들결 숨어있었군 우와아아악 다 치울이 된다 오 예스 베베 무사히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됐다 나 신경쓰이는거 발견했어 뭔데? 아 아니네 뭐지? 아니 위에 매달린거 중에 빨간거 혼자만 움직이겠네 아 그래 포장소 뭐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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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다 먹어 존나 먹어 옆에 것도 다 먹어 쟤 쟤 쟤 쟤 쟤 미친놈꺼 뺏어버려 야 쟤 왜 저렇게 먹어 미친놈꺼 뺏어버려 군버켓 이겼다 오 위험했다 쟤 쟤 핑크 왜케 잘 먹어 트로피 덩리 우와 1위 여기에 꽂아주면 되나? 우와아아아아아악 으 아니 블루베리 다 먹으면 어떡해 모갈될 것 같아서 근데 이 트로픽 컵은 의미가 없나? 일단 이거 가져가야지 그래야 다음 스테이지 가지 그리고 턱질해야 돼 오 가자 걔 주지마 눈 앞에 던져놔 넌 절대 이것을 먹지 못할 것이야 과일맛 개 어때? 과일맛 개 과일맛 개 우와 그 맛을 상상하면서 우리를 삼켰을 거 아니야 와 쌩다듬 너무 좋아요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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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는 거야 근데? 있으니까 몸 부풀었어 먹어서 징그러워 징그러워 왜 이래 진짜 뭐하는 거지? 아 여기에다가 줘야 되나? 어? 뭐야 고추가 자랐어 오 우와 우와 으허허아 우와 으허허허헉 이게 뭐야 귀여워 매운 거 먹으니까 매운 거 먹으니까 입에서 불이 나네 땅겨 땅겨 좋아요 탄성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아 길을 열긴 열었네 맞는 거 같은데 니가 먹으니까 내가 물을 뽑는다 가자 가자 어 저거 뭐냐 위로 빠르게 가야 될 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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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뼈덕이 있어 물 아 오케이 야 그거 당기지 말고 그거 당기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아 아 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그걸 왜 쳐박아 됐어 됐어 이엘치열 뭐야 왜 왜 안 자라 아 오케이 먹고 저거 태워 아래쪽에 있는 거 오케이 아 둘 다 태워 오케이 오케이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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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게 오케이 오케이 됐다 뭔가 그거 같아 그 온몸 호수 길게 느린 거 꽉 빨리 지져 어 오목수 길게 느린 거 물 세게 틀면은 무슨 뱀 마냥 꿈틀대면서 물 개풍 짜서 어 근데 여기 히든이 아닌 거 같은데 돌아가 그러게 저 뒤로 올라가야 되나 봐 빨리 가야 되니까 저거 먹자 저거 먹으면 빠르던데 장락 썬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팝콘? 어 불 불 아아아아 팝콘 튀겨줘야지 내가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어 달려아아 됐다 짜잔 뭐야 아 모자가 필요했던거야? 손도 필요했던거 같은데 아니 얘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다 우리한테 해달래 원래 게임캐스트랑 그런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야? 근데 우린 진짜 손과 발 발이 없네 아니 계속 저 멀뚱멀뚱 서있잖아 우리가 애줄 때까지 아 이거 지가 가지러 가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게 없네 아니 저 새끼 키 커서 그냥 뒤돌아가지고 올라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아 너무 웃겨 이러면 뭐지? 이렇게 해서 물을 됐다 어떻게 해야되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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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키울 수 있겠는데 토마토 어 그러네 아니 저 자식이 아 수박을 내려서 토마토를 못 먹게 해야 되는거 아니야 아 그런거 같다 우린 토마토를 타고 가야되니까 엄마야 개빠르게 해야돼 자 놔 가자가자가자 내가 볼게 내가 볼게 가가가가가가 Kayla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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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캡 이건 뭐야 여기이다. Şima야 되는구나 오오오아 잘하다 만 것처럼 자란 뭐지 이거? 올라가기 힘들것 같은데 뭔가 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어어어어우으으윽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att 올라갈수 있는거야? 뭐 어떻게 하라고 임기 응 아이 팀 승 승 김 김 김 김 뭘 두르고 있는거지? 어 나왔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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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다 모았고 시어도 다 모았고 완벽 먹지마 이 자식아 입에다가 과일만 쑤셔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뱀자식 자린고비 준내암 초콜릿 폭포다 오케이 뭐가 생긴거 같은데 저기 못생긴 애 말고 한명 더 어? 뭐야 친구들이 생겼네 우리 몇개있지? 일곱개 일곱개? 여기있는거 다 살수도 있겠는데 일곱개 좋아 다 열었다 왜이렇게 자꾸 늘렸다 줄였다 해 재밌잖아 가자 맛있겠다 3스테이지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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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 아 진짜 진짜 순대야? 아니겠지? 몰라 근데 순대라고 돼있는데 선대라고 써있긴 하네 선대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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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겠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생각나는 얘는 온천욕을 하고 있는데 물도 없는데 우와 벽이 초콜릿이야 너무 맛있게 생겼다 초콜릿 진짜 좋아하는데 왜 초콜릿이 이렇게 맛있는 모양일까 그러게 이거 뭔가 물을 온천 물을 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저기도 오르막길있다 아이스크림에 과일을 넣는 걸 썬데이 라고 하는거 아 뭐야 그 롯데리아의 썬데이 뭐 그 아이스크림인데 그거랑 같은 공급박스 갖고 오래 족히 일어나서 들고오면 되잖아 오 와시멜로우 막에 나도 위생산 괜찮다면 초콜릿 목욕해보고 싶다 존네 마시면서 온이 어마어마하게 될 듯 막 하고 하는데 초콜릿 토 저거, 저거 키우자, 저거. 개, 개 커지네. 그러게. 뽕실뽕실하게 생겼다. 아, 저 있다. 아, 이거 들고 언제 돌아가. 금방 간다. 한강 뼈다귀를 위해서! 얘네는 좋겠다. 모두탕 안 간지 오래됐네. 나도. 나 찜질방 놀러 가고 싶은데 히쁨이가 안 좋아해. 자요. 탕에 몸 담그는 거 개 좋아하는데. 뭐야? 공고 박스가 아닌데? 아니, 장난... 아, 나 샌드위치 나왔는데? 이 도시락을 왜 우리가 배달해? 짜장돼... 뻘탱이가 없네. 근데 보니까 옆에 친구들은 다 먹었는데 치만 못 먹고 있네. 아, 그런 거구나. 슬플 수 있지. 근데 그걸 왜 우리한테 시키냐고. 아니, 앉아있는 것도 좀 더 게을러 보이게 앉아있잖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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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오잉 오잉 이거 맞아?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뭐지? 돌아가는데 형이 뭐니까?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나가요? 어 엥? 뭐지? 의도치 않게 아 이거 물레방아구나 마개를 뺐나봐 이리 올라가 원래 이렇게 가야되는건데 우리 흔히 같네 물 좀 떠와도 돼? 네 떠오세요 어? 가만히 놔두니까 잔다 얘네들 자고 있지만 귀엽지만 몸이 늘어난다면 우르르르 순대 순대 썰기전에 이런 모양인데 일어나 밥 안먹었어? 뭐 나 거의 일어나자마자 바로 온거라서 초콜릿 뽑을 수 있네 우와 대박 녹여 녹여 우와 너무 좋아 이런거 이제 이런식으로 하면 초콜릿이 타거든요 중탕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넣었는데 근데 다 차네 야 근데 이거 가져갈거야 내꺼야 내 초콜릿 구글리토 우와 오예 뭔가 애기들이 좋아할거같은 느낌이긴하다 확실히 아동용 게임? 더럽고 좋아하잖아 더럽고 뭔가 괴상 희안 괴상 희안이라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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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나 죽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어 낑겼어 징그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늘리지 말라고 하하하하 불어야 되는데 타고 위에 뭐야 저거? 어? 네? 어 저기 있다 뭐 뭐야? 좋아 형 안 돼 이거 풀려 아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게 갔다와 내가 여길 불어야겠다 어 됐다 들고 왔어 들고 왔다니까 아 버그인가? 들고 왔어 나 너 입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여 그래 나 들고 있는데 버그인가 봐 가자 버그인가 봐 딸기 맛있겠다 응 얘네도 일을 하는구나 입을 여는구만 뭐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얘넨 뭐 바라는 거 없나? 여기 길이 더 있어 그러게 뭐지? 아 얘는 뭐지 근데? 그러게 뼈다귀처럼 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다른 길 간다 응 가야지 가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 뭐야? 어 그림도 그려? 우와 오 멋있어 우리가 올라온 길이네요 어 잘 그렸네 다 그리고 놀고 있네 야 여행 크게 되겠다 야 마냥 놀고만 있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가자 가자 고 오케이 오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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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이 또 뭘 먹으려하네 보니까 반대쪽 거를 키워가지고 어 뭐야 쟤네 오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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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돌아가네 어? 뭐야? 가자 반대쪽구 반대쪽구 이거? 아니 아니 위에 식물 있잖아 위에 잠깐만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확실하게 돌려놔야 돼 됐다 안 됐다 하네 저기 저기 저거 있잖아 저거 점프 발판 있잖아 반대쪽에 아 그러네 아니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 지금 그지 그냥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그런 거 같아 아 이게 내가 물을 뿜으면 그렇구나 그럼 물이 줄어드네 우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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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우씨 오케이 꺄우씨 오른쪽 한번 갔다 가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왔군 됐다 됐다 유 secret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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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raphy 괄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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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나랑 날아갈테 근데 저는 뱀어 왜 성공하지 않아 안igence 에은 역사 지사 베어 지금이야 됐어 와 진짜 버그 천국이네 고장 났다 이거 문이 열린 상태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자동으로 닫히는..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갈게. 안 닿는데 거리가? 다시 해봐, 형. 놔! 딱 놔! 됐다. 아, 여기는 실패했을 때 있는 발판인가 봐. 이거 뭐지? 열어줘야 되나 본데, 쟤네한테? 아, 그렇구나. 한 명은 이거 열고 한 명은 저거 먹어야겠다, 초콜릿. 가, 얘들아. 저거 먹어. 찾는다, 찾는다. 가자! 오케이. 고마워, 얘들아. 너도 쓸모가 있을 때가 있구나. 식물 있다, 식물. 왜 이렇게 티가 안 나냐, 이거? 됐다. 끼면 안 돼, 형. 가자! 아, 떨어진다. 뭐야? 올라와, 무섭게 생겼어. 무섭게 생긴 애 있는데? 우와아아앙!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이거 왜 있는 거지? 뭐지? 막아야 되나? 아, 막아야 되나 보다. 뭐지? 어떻게 막지? 오, 어떻게 막았노? 그냥 뭔가 아다리가 맞았어. 형이 잡고, 내가 또 이걸 떼야되나 보다.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악! 왜? 세팅! 나 못 올라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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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와와와와 초코분수 뭘 해야 되지? 요 요 분수? 반대쪽을 잡아야 되나봐 저거 먹으러 가나? 오! 열었다 에이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체리다 응 체리 좋아해? 체리? 그냥 저냐? 케이크에 올라가 있으면 먹는? 난 케이크 위에 체리는 싫어 좀 덜 익은 딱딱한 체리가 좋아 이거 뭐야? 어?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저기서 초코 분수를 뿜어서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 같은데? 아아 오 초코 초코 분수들이에요? 하하하하하 뜨겁게 부어줄까? 저, 저기 저, 저 뭐냐 아래쪽에 식물도 있어 어디? 아 저쪽 모모 저쪽 아 뭐 이거 뭐 어쩌라고 어디 구멍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아 저 위쪽 있다 위쪽 위쪽을 막으면 돼 됐다 아직도 안 됐나? 이 다음에 뭐 밸브 같은 거를 틀어야 되나? 일단 막을 거 다 막았거든? 가보자 아 저기 그게 있네 이렇게 틀면 그치 나머지가 막혀 있으니까 우와 별이 되었다가 다시 내려오셨네요 뭐야 머리로 떨어졌는데? 괜찮은 거 맞아? 죽은 거 아니야? 올라가자 여자기 주세요 와우 오우 수박이다 빨리 정신 좀 차리고 줘 응 여전히 제 정신이 아닌데? 아 굿 몇 개째냐? 네 개 중에 세 개 이제야 마지막 하나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저쪽이다 도토리 하나 몰고 가야 되는 거 아녜? 아 위에 맷 유흐 으어잣 가자 오케이 어? 뭐야? 뼈 하나 못 찾았다 이런 다들 막을 게 있었나? 외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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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 똑같네 유감 순대 스프링 자 여기까지만 할까? 즐길 만큼 즐긴거 같은데 계속 끊자 쓰 자 이렇게 매드에터와 재밌게 즐겨본 포그스라는 게임이었구요 이거 애들이 플레이하면 진짜 엄청 좋아할거 같아요 약간 기괴하면서 귀엽고 색채도 알록달록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말고도 스테이지가 엄청 많이 남았는데 분량은 진짜 어마어마하네 이게 지금 한 챕터인거잖아 심지어 이거 다 하고나서도 더 큰 스테이지 두개를 더 해야되요 아직 다 하지도 못했어 레이 돼요 옷 사러가자 다 사지 않았나? 이게 스테이지 진행할때마다 품목이 조금씩 추가되는거 같더라고 아니네 아 그러네 생겼네 어디? 위에 위에 캡슐 하나 새로 생겼어 그래? 응 어디? 요 뭐? 나 아무것도 안보여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버그도 많은 버그도 많은 게임인거 같고 아이씨 버그가 좀 많네 아무튼 버그스라는 게임 포그스 아니고 버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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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버그스 어? 다시 들어가보자 들어가면 이제 보일거야 내가 오케이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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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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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스크림이다 난 블루베리맛 아이스크림 넌 소다맛 아이스크림이냐? 얘를 차갑게 자 포그스라는 게임이었고요 아주 재밌게 잘 플레이했네요 거치도록 합시다 고생했어 매드헤터 얍 얍 어? 재미가 있었다 재미가 있었다 핑글핑글 도는거 뭐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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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